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능 일기입니다. 오늘 이 농장에 풀 베다가요. 이 고라니 갔다그럼 칠 뻔했습니다. 새끼 아유 엄마는 지 애미를 잘 찾아 갈란가 모르겠네요. 울어봐라 애매오게 고라니 이놈요. 또 크면 농장에 와가지고 애를 미길깁니다. 두루 껍질 벗겨먹고 아 그런데 이걸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네요. 그죠? 어미 잘 찾아가서 잘 자라겠죠? 와서 피해를 입혀도 어떡하겠습니까? 할 수 없는거지. 예 고라니 새끼 영상이었습니다.